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자력 생존 조건이었던 인건비 절감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던 STX 조선해양이 오늘 새벽 노사와 잠정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산업은행이 제시한 노사 확약서 제출기한을 넘겨 또다시 법정관리에 놓일 위기입니다. 차주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STX 조선해양 노사가 생산직 인건비 절감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STX 조선 노사는 무급휴직과 임금삭감 등을 통해 정부와 채권단이 요구한 생산직 인건비 75% 절감 효과를 내기로 했습니다. 노조가 생산직 500여 명을 내보내는 내용의 자구안에 반발하자 사측에서 아웃소싱과 희망퇴직 대상은 줄이는 대신 임금삭감과 무급휴직 등을 제시해 막판 합의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노조는 해고를 최대한 막고 사측은 비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한 발씩 양보한 셈입니다. 하지만 아직 절차는 남았습니다. 노조는 오늘 오전 조합원들에게 합의안에 대해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사측도 최대 주주인 산업은행이 요구해온 노사 확약서를 오늘 오전 최종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산업은행은 오늘 새벽 보도자료를 내고 STX조선이 기한안에 자구 계획을 제출하지 않아 원칙대로 법정관리를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최대 주주인 산업은행은 노사 확약서 제출 마감 시한을 어제 오후 5시에서 자정까지로 늦추고 확약서를 내지 않으면 법정관리에 들어가겠다고 못박았습니다. STX조선 사측은 그동안 자력 생존조건을 맞추려 희망 퇴직 등을 신청받아 인원을 감축했지만 목표치의 30%인 144명에 그쳤습니다. 노조는 추가 인적구조 조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난달 26일부터 파업을 벌여왔습니다. KBS 뉴스 차주화입니다. 약 한 달 전 통영 앞바다에서 실종된 어선의 실종선원 4명을 아직 찾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선박 위치 발신 장치가 재구시를 못했던 것으로 해경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지난달 6일 경남 통영 앞바다에서 침몰해 4명이 숨지고 4명이 실종된 제1호. 사고 원인은 악천 후속에서 조업했기 때문입니다. 해경은 수사 마무리를 위해 인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차 실패를 하고요. 내일이라도 기정만 좋으면 다시 출발할 게 때문에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약속을 했습니다. 실종자 가족분들하고. 해경 수사 결과 이번에도 선박 위치 발신 장치인 V-PASS가 재기능을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고 선박은 4개월 가까이 장치가 고장난 채 조업을 해왔지만 적발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위치가 노출되지 않아 금지 구역에서 불법 조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고의로 V-PASS를 끊은 경우도 있습니다. 해상에서 각종 사고 발생 시 선박의 위치 파악이 어려워 사고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로 인해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제주 돌고래호 사고와 전남완도 근룡호 사고 등 대형 인명피해를 낳은 해상사고마다 V-PASS가 재구시를 못한 것으로 드러나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학생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전국 최초로 경남 지역 모든 초등학교와 유치원에 초미세먼지 측정기가 설치됐는데요. 하지만 미세먼지 농도는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최세진 기자입니다. 진주의 한 초등학교. 중앙 현관에 설치된 초미세먼지 측정기가 노란색 나쁨지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경남교육청은 지난해 전국 최초로 경남의 모든 유치원과 특수학교, 초등학교 등 864곳에 초미세먼지 실외 측정기를 설치했습니다. 학교에 설치된 전광판이나 연동된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농도를 알 수 있습니다. 특히 현재 미세먼지 측정소가 설치되지 않은 고성과 남해, 함안 등 경남 9개 시군에서는 이 같은 학교 미세먼지 측정기가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측정기가 현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PM10 미세먼지 농도가 1세제곱미터에 238마이크로그램으로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렸던 지난 6일 4천 지역. 하지만 초등학교 미세먼지 전광판은 선명한 파란색으로 좋음을 나타냈습니다. 경남교육청이 설치한 측정기는 PM2.5의 초미세먼지만 측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년 전에 이 장비를 처음 세팅할 때 PM2.5하고 PM10을 같이 알려준다는 게 너무나 혼동되는 거예요. 정말 몸이 안 좋은 PM2.5 이하잖아요. 전국 최초로 설치한 학교 측정기. 미세먼지 농도를 다 반영하지 못하면서 아쉬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세진입니다. 오늘도 따뜻한 남서풍이 불어들어 기온이 쑥쑥 오르겠습니다. 어제만큼 포근한 하루가 예상되는데요. 오늘 창원의 낮 기온 20도, 진주 21도, 밀양 22도로 대부분 20도를 웃돌겠습니다. 다만 오늘 밤부터는 하늘이 흐려지면서 바람이 강해집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비도 조금 내리겠는데요. 강수 시간도 짧고 양도 5에서 20mm로 많지는 않지만 비바람이 불고 천둥, 번개가 치면서 요란하겠습니다. 현재 경남 지역 대체로 맑은 하늘 드러나 있지만 일부 내륙으로 안개가 끼어 있고요.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 중에 일시적으로 높아질 수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낮게 출발하면서 일교차가 더 크게 벌어집니다. 동부지역은 내륙이 3도 안팎, 해안은 8도 안팎으로 출발하는데요. 낮 기온은 21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경남 서부지역은 함양과 거창 2도, 남해가 9도로 출발해서 낮 기온은 함양 23도, 산청과 남해가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해상에는 남해동부 앞바다를 제외한 모든 해상에 풍랑예비특보가 내려진 상태로 바람과 물결이 점차 거세지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도 날씨는 대체로 포근하겠고요. 토요일에 또 한 차례 봄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양자 클러스터 입자를 이용해 흐리고 비가 오거나 실내 낮은 광원에서도 정상적인 작동이 가능한 고효율 태양전지 기술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창원재료연구소 임동찬 박사 연구팀은 유기태양전지의 내부에 원자 개수가 조절된 골드 양자 클러스터 입자를 혼합해 유연하면서 투광도가 높은 유기태양전지를 제작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골드 양자 클러스터는 기본 빛 흡수층에서 흡수하지 못하는 나머지의 빛을 흡수해 에너지 전위 원리에 의해 빛 흡수 성능을 향상하는 역할을 합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이었습니다.